자 로마토토라입니다 찬윤씨 안녕하세요 왜 오후 4시에 방송에 들어오세요 오후 4시에 방송에 들어오면 안되지 안되요 삶을 사세요 오후 4시 2분에 여기 들어오면 안되요 자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한개 남았습니다 슬라브종 남았습니다 슬라브 슬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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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유로피아 이로피아 이로피아 시내로피아 2년대 카르바티안 마운틴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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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프랑스 그리고 영어로피아 샤르마니우 슬라이브 이로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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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를 내려왔는데 요기 요지역으로 내려왔었었는데 나중에 나오니 이제 유목민들 때문에 발칸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됐다 뭐 그런 말인거 같아요 슬로바키아 지역으로 왔던 슬라브족은 아마 그 대모라비아 왕국을 세웠을거고 그게 아마 몇 년 들었더라 900년 아니 900년은 아니지 너무 나중인지 900년인가 아무튼 그 그렇습니다 슬라브 자체 슬라브끼리 슬라브들끼리 자기들끼리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슬라브를 하려고 그러면 반란군으로 선택한 다음에 캄푸스 바바리쿰에서 시작을 해야됩니다 기원후 410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에야 슬라브가 등장합니다 아.. 맵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토글4를 켜놓고 자 맵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토글4를 켜놓고 진행할게요 그렇죠 요게 마지막이죠 자 바바리쿰을 선택하고 하우 투 플레이 선택하면은 이제 즉 자기 혼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410년까지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여기는 재미가 없죠 자 또나광 쪽으로 해놨습니다 서루와 발랑군이 생겼네요 달마티아에 이탈리아에도 있네 잠깐만 로마는 왜 지금 반란군이 형이야? 이상하네 반란군 소로마 반란군에서 반란 일 나면 다시 또 소로마로 돌아갈텐데 왜 저기 그냥 반란군 영지가 되어버렸지 자 페르시아가 도맡아 먹었네요 지금 유목민족 저 누구에요 저 저세기 저 누구냐 저거 사르마티아 친구들이 시르미움으로 모이시아로 들어가고 있고 아니요 요거 원래 게임이 있는 시간 시스템 아닙니다 이거 그 그그그 어 이거 그러니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람이 스크립트를 짠 겁니다 스크립트를 새로 만든 겁니다 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 반달족이 아퀸콘 포위한 상태고 관전하는 것도 재밌죠 그죠 어? 아니 훈족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정착했다 ㅋㅋㅋㅋ 씨부랄새 세상에 개파이네요 자 훈족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정착했고 소르마는 지금 되게 건재하네요 생각보다 어 이탈리아 털리고 있네 북이탈리아 털리고 있고 훈족이 지금 발칼을 다 먹었네 코트족은 다키아에 그대로 있구요 되게 신기하다 이번판 록솔라니가 사르마타이 쪽으로 왔고 그리고 반달은 프랑키 쪽으로 하고 있고 프랑크족 쪽으로 하고 있고 사르마티아는 메디올라논까지 왔네 이번 게임은 신기하네 훈족은 지금 발칸반도를 다 먹고 있고요 달마티아만 먹으면 발칸은 다 먹는거네 그리고 달마티아 먹었네 방금 저건 누구죠? 아 이거 록솔라니구나 록솔라니는 발칸으로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하고 동로마는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일진일퇴를 에... 뭐 그런같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동로마가 밀리진 않네요 동로마가 콜키스 먹었고 서로마는 지금 아키텐은 사수하고 있는데 북프랑스를 빼앗겼네 록솔라니가 발칸 남부를 먹었고요 반달이 아키텐을 먹었네요 반달이 타라코넨시스를 먹었고 프로방스도 먹었고요 아 이제 프로방스가 아닌가? 저기는 마르티우스인가? 마르보... 마르보티우스인가? 마르제이오죠 여기 프로방스지 희한하게 동로마가 잘 버티고 있어요 하트라적으로 지금 공격한다 오... 동로마가 하트라 먹었고요 내 생각에는 그... 페르시아가 이기는 것보다 동로마가 이기는게 낫습니다 유저한테 페르시아가 이기면은 이 못할 때문에 족같아요 동로마는 자 리비아 사막하고 이제 키레니카 안키라가 동로마 반란군장 넘어갔고요 그래도 여전히 페르시아 상대로는 공세를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 훈족은 발칸에서 잘 버티네 지금 이건 아마 록솔라니일 거야 록솔라니가 발칸을 잃고 지금 다시 북쪽으로 가고 있죠 켈트족 망했나요? 켈트족 지금 망한 것 같은데 록솔라니는 야지게스 정착했고 자 드디어 그리고 우리 군대가 왔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까지의 그걸 겁니다 록솔라니는 카르바티아에 있고 어... 봅시다 프랑크는 유랑중이네요 반달족은 그 와중에 이베리아를 다 먹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먹었네 이 새끼들 우리는 어딘데 이씨이 여기 나면 안 되지 여기 나올 때도 있고 여기 나올 때도 있고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토글 포워를 끕시다 토글 포워를 끄습니다 이게 410년입니다 스타팅 공기병 위주로 편제해 주죠 록 groom의 위주로 편자 스테ENA 스테리γοане 스테리γο elemento 스테리γο 스테 somet 스테리스테리어 강 의사에 한참 이동해될 것 같은데? 여기 원래 그게 트윈 스케라 있다는 곳이죠 오리지널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콘스타디도폴리스의 그거 하고싶습니다 정착하고싶은데? 거기가 중앙이라서 위치가 좋아요 이왕 정착한다면 말이지 정착하여야 할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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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하여 할건데 정착하여 말이지 외교 상황이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지도때문에 1% 내가 분명히 했어요. 지도때문에 1%가 되었습니다. 지도때문에 1%가 되었습니다. 지도때문에 1%가 되었습니다. 자 지도정보 얻고요 저세계를 왜 풀군단을 꽉꽉 채워다니냐 무섭게 저 실종 이벤트가 견어 415년에 터집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시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볼 이유가 없는 이벤트죠 반달족이네 훈족이 트라키아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넷 스태트고스 그러나 스태트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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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넘기구요 아이, 싫은데? 피같은 육천원을 달라고 이 새끼가 자, 피코스 사르마타이치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도 보이구요 아, 처음에, 처음에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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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10년까지 시간 자동으로 넘어가는거 버그가 아니라 스크립트에요, 스크립트 슬라브요 프랑크가 루그즈댄시스에 정차했답니다 시작드립니다 옳는ант 사르바티아 터뜨렸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빵 역시 정착은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이 친구는 테살로니카로 가고요 턴넘깁니다 불량뮤뉴어여 안녕하세요 턴넘기구요 아테리아너블리스라고? 하어어 으악 화 출발 이걸 하으 아 사전 안 돌아와 이렇게 개빡지네 자 털넘깁시다 자 슬라브가 마지막 팩션이다 마지막 팩션 바바레안 인베이션의 마지막 팩션이고 그래서 이걸 끝내면서 바바레안 인베이션을 다시 당켜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지더라도 시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 할려고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플랜게님 너무 거기 마음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현재 생활이 충실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지원금 버그 때문에 지금 부대 반나라 같지. 그거 해야지. 알렉산드로스 해야지. 이 부대가 원래 풀군단이야. 풀군단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등장할 때 지원금으로 등장할 때 가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대 수가 반토막 나는 그런 버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래요. 족같은 거거든. 정말. 애가 우리는 강제적으로 반토막 난 부대를 데리고 싸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 병신들 저 퇴학한다. 아휴... 하으... 비차... 부족 기병대 이지랄 개빡친다 정말 자 한번 털구요 이 점령하기 전에 원래 한번 털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인구가 감당이 안 돼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죠 자 다키아의 그 속옷도 친구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내가 마침 우리가 군대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어차피 저 부대는 끝남다 해산들 부대고 지금 보면은 아까 좀 많이 죽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돌아왔죠 그죠 저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다시 저 지원군 그러니까 저 지원군 버그는 기분이 X같아지는 버그야 저거는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있으면 안 되는 버그지 그냥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저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자 자 테살로니카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그렇게 보면 버그땜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버그땜에 안 죽을 전투를 더 죽은 거지 우리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텐데 만약에 버그가 아니었으면 어중간하게 지금 숫자가 어중간하게 저러니까 그거 되는 거야 애가 공격하다가 우리가 폐주해버리는 거야 이왕 숫자로 압도하려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해야죠 은근히가 아니라 엄청 많이 엄청 많잖아 차연씨 내 방송 많이 봤잖아요 내가 내가 졸라 욕 많이 하는 거 알잖아요 왜 내가 욕을 할까요 버그가 졸라 많으니까 하죠 이명박이 저지른 부패보다 아마 이새끼들 버그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코드 줄수로 따지면 말이에요 에바 아무리 군기병이라도 이렇게 숫자로 헤어쓰면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는 우리가 역으로 폐주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타니아는 욕 많이 했지 내가 그리타니아도 제가 욕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브리타니아는 아예 대놓고 게임을 덜 만들었었어요 브리타니아는 아예 대놓고 게임을 덜 만들었었어요 그거는 그거는 로마원하고 내가 로마원을 많이 욕하더라도요 로마원은 로마원은 이제 그 좀 비판의 층이 달라야 되는 게 로마원 때는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패치 같은 걸 쉽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럴 수가 없었죠 근데 브리타니아사가 나오고 그럴 때는 패치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 보급도 잘 되고 게임도 다 스팀으로 보급하고 그랬잖아 이 십새끼들이 패키지 보급 안하고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곧장 곧장 그걸 해야 돼 패치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라고 인터넷 보급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편하고 그죠? 자기들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그러려고 인터넷으로 배급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패치하고 그러는 건데 이 십새끼들이 안했어 그거를 패치를 제대로 안해 그리고 애초에 게임 자체도 졸라 그걸로 냈어 날디모로 냈어 처음에 만약에 로마원하고 브리타니아사가의 문제점이 비슷하다 그러면요 욕은 브리타니아사가 수십배는 더 먹어야 돼요 승리가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솔직히 난 게임사다 게임사들이 그런 식으로 패치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 유저들한테 어떻게 돈을 매번 받아먹을 생각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놀라워 난 사람들이 이걸 사준다는 것도 놀랍고 저게 였고요 자 테살로니가 털었다 우린 한 번 더 턴 턴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제가 영상 끊고요 영상 끊고요 감사합니다.